지난달 1월 한달 동안 일본 전역에서 심해여들이 출현하고 고래사체들이 발견되면서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바닷속 심해에서 변화가 있으니 심해여들과 고래들이 이동중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 관련 자연현상들도 일본에서 여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월 6일 발생했던 터키기구 심점팔 외에 강진 발생하기 얼마전에 하늘에서 푸른 섬광이 번쩍이더니 격렬한 진동과 함께 도시 전체의 전기공급이 끊기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근 태양흑점이 강력한 태양플레어를 지구를 향해 토해냈고 일본에 강력한 전파정전을 일으키며 지진광이 보였다는 신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터키강진 발생 직전에 지진광이 보이면서 2월과 3월 대지진설이 최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상황하에서 터키 지진광은 최근 지진광이 발생한 일본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터키와 일본의 이상현상에 대하여 sns sns에서는 지층끼리 강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지진광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 지진 당시의 다른 영상을 보면 높게 솟은 나무에 빼곡히 앉은 수백 마리의 새떼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릅니다. 나가올 지진 위협을 경고라도 하듯 잠시도 쉬지 않고 시끄럽게 울부짖습니다. 사람보다 민감한 감각기관을 지닌 동물들이 지진파 등을 미리 감지에 반응했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최근 터키 지진 전 나타난 새떼들이 나타났고 그 후에 2월 10일에는 일본 요코하마 주택이 붕괴되었으며 2월 12일 12시에 까마귀들이 이상행동을 보인 후에 3시간 46분 후에 일본 오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카야마는 후쿠시마 지진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이라 위협이 될 만한 지진입니다. 지진 규모로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